오늘 공연 안내해 드릴게요. 매주 주말에는 4타임의 무대가 있는데요. 오늘 9시에는 재즈 클라이든의 김무코씨의 무대 또 10시에는 본인이 똑같이 통기타 무대로 10시에 꾸며주고 계시고 11시에는 재즈 보컬 김세한씨 또 12시에는 저 김대리의 무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즐겨주시고 박수도 많이 쳐주시고 호응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무대 꾸며주고 계시는 재즈 클라리든 연주자 김무코씨를 소개합니다. 재즈 클라리든 연주자 김무코씨를 소개합니다. 매주 토요일 업로드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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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per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테이블에 보시면 종이랑 펜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신청곡을 작성하셔서 여기 앞에 가져다주시거나 아니면 파텐드분에게 전달해주시면 신청곡 연주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는 재즈 레퍼토리를 좀 들어드리고요. 10시에 2부에는 자작곡, 팝, 가요곡 레퍼토리를 좀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여나 신청곡이 있으실 때 많이 작성해서 넣어주세요. 제가 모르는 곡이 나올 수도 있어가지고요. 그럼 두번째 곡, 팝이랑 재즈 씬에서 많이 연주되는 곡입니다. 스티비 언더의 이진 씨라 불리의 재즈 플레이어 버전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티비 연습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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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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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 이 시각 세계,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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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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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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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였습니다.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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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였습니다.